자, 우리 김동연 팀장의 34번째 생일을 하셨습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김선영. 생일 축하합니다. 자, 코어 말하세요. 코어 없어요? 코어 없어요? 그냥 들어가세요. 자, 우리 입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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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수. 김선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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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겸 팀장의 커플로. 이겸 팀장의 커플로. 1박2일. 진짜 리얼하게 빠졌다. 다음부터 우리 생일인상 무조건 오기오기요. 오왓으로 같이. 겨울에도 여기. 0월달이라 오게요. 저는 2월달 2월달 2월달. 2월달은 우리 스키장에서. 네 아유 자 아이스크림 주세요 아유 너무 좋네요 우리 또 자 오늘 이렇게 아 또 보호망 또 이렇게 계곡에 놀러왔는데 또 우리 보험쌤 또 김선현 팀장이 또 생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생일 파티하고 9월 초지만 또 이게 계곡에 입수를 하였습니다 저희 보호망 팀이 재밌게 어 같이 또 워크샵에 왔고요 또 놀 때는 또 기분 좋게 놀고 또 일할 때는 빡세게 일하고 여기 보시면 추석선물도 이렇게 또 많이 해놔가지고 또 이따가 갈 때 또 나눠줘야죠 감기 울리겠어요 빨리 아 네 알겠습니다 신발 왜 안 씻고요 아 괜찮은데 아우 예 자 보호망도 오늘 백숙이랑 또 닭토리탕 먹으면서 뭐 파전이나 고토리문 먹으면서 자 배불러요 여기 어우 배부른데요 너무 기분 좋고요 여기서 또 힐링하고 또 이따가 또 들어가가지고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좋은 영상 많이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아 자 우리 보호망툘도 이렇게 내몰의 추석인데 또 이게 추석선물 제가 또 예 좀 마음을 담아서 예 안을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정말 고가에 또 선물을 드렸으니까 예 한 번씩 봐보세요 이게 뭐야 안주호 팀장님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거 몇십분 됐어요 이거 예 세계에서 이렇게 네베 네 좋습니다 이 우리 1 2 4 4 5 . . . 가 pistol 구 Pris 가을테 유빈 방금 알겠습니다. 계속해 주시겠어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우주 같은 행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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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얍인lude. iersa ip 이중 이렇게